자 하나둘셋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곡은 마이어베어의 퀸트시에요. 악보에 보면 소나타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작곡이 될 때 소나타 형식을 아마 쓰려고 해서 소나타일 것 같고 나중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출판할 때 퀸트에스로 출판했는데 퀸트에스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 반주를 피아노로 사용하지 않고 스트링 카르테스 사용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닛 부분만 들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퀸트에스랑 같이 퀸트에 반주도 단순하긴 한데 그래도 퀸트에스로 음악의 빈 부분을 많이 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곡을 연주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에티이드 대신에 연습을 하는거에요 지금 저기 뒤에 붙어있는 포스터에 사실은 이제 그 후속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독주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긴 할거에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닐 것 같고 한 내년쯤 지금 당장에 할 프로그램은 코플란드와 퀸트 콘셉트로토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를 지금 다 쓰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죠 근육 자체를 자꾸 한 군데만 코플란드 콘셉트로토를 지금 제가 좀 뭔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집중을 하면 오늘 내로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만 집중 예를 들어서 그거에요 너무 한 군데만 집착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다보면 오히려 그 정신적으로는 별로 안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할 때 한 군데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나 뭐 하고 싶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연습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플란드를 하는데 왜 갑자기 바이어베어를 꺼내서 연습을 하느냐 예사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곡이 굉장히 다르니까 이제 머리도 환기가 되고 몸도 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스타일의 곡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는 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골고루 발달하게 하자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런 게 쌓이지 않도록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두루두루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연습을 하느냐 그건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랍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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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이것도 약간 비슷하죠 이거는 베버의 퀸테쉬입니다 퀸텟이라고 하는거는 5중주를 뜻하는거죠 4중주는 쿼르텟 쿼르텟이라고 하죠 5중주는 퀸텟 3중주는 트리오 2중주는 듀오 혼자 하는거는 솔로 5중주짐 3중주짐 아멘 뭔가 가르치려고 하면 안될거 같습니다 딱 보니까 너무 반성이 되는데 물론 지금 이제 연습 4일차입니다 연습 4일차인데 5일차도 영상을 찍긴 찍었어요 5일차에 한 1시간째 쯤 되니까 30분째 되니까 갑자기 웜업이 된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던데 아직도 개방음이 컨트롤이 안되네요 그게 개방음이 컨트롤이 안되는게 그게 뭐냐면 연습을 안해서 그런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허한 소리가 난다 이거죠 한참 연습할 때 소리는 아니에요 5일차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아무튼 편집하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짧은데 뒤에 음악이 갑자기 없네요 뭐 어떻게 배경음악이라도 좀 깔아야 될까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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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